경고! 이 게임은 진자가 아니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과격하고 우울한 표현과 연출은 절대 달하지 마 강렬한 화면 깜빡임에 조심하고 현실과 게임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 인터넷을 끊길 바랄게 귀여운 인터넷 엔젤과 약속한 거야 알랐지? 이거 캔슬 눌러봤는데 게임 꺼짐 방송용 계정을 만들었어 비밀번호는 엔젤 카와이 222야 에스오더 거지같이 만들었네 한달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서 위에 이 붙은 거 티나네 팔로워 한명 플레스 5 정신적 피해를 나타낸 인터넷을 점점 무서워하게 될지도 몰라 이제 시작인가? 아니 잠깐만 나 위에 좀 읽자 아 잠깐만 인터넷에 본 모습은 아메야 시체 썩는 냄새와 온갖 구역질 나는 냄새들이 계속 풍기는 곳이야 현대사회가 만든 지옥 그 자체지 난 이 인터넷 외에는 살 곳이 없어 일어나고 싶지 않아 나가기 싫어 성실하게 일하기 싫어 그 치만도 주주받고 싶어 요즘 시대에 이쁜다드려면 스트리머가 되는 게 뱃선이라고 이 설정 준비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게임입니다 진행은 어디서 하는 거지? 잘 생각한 뒤에 대답해 피 피피 넌 피야 퍼펙트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넌 디야 이펙트한 사람이니까 이런 날 지탱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씨 연인이씨 스트로듀사랑 비슷하네 나를 잘 이끌어줘 나를 잘 이끌어줘 거친구인가 보네요 요 친구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자 변신 아니 이것도 한국어가 됐네 한글과 됐네 방송 중에는 짜증나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색깔 있는 댓글을 두 개까지 픽업할 수 있어 세팅창에 마우스 커서가 있을 땐 게임 속도가 느려져 넬하 세팅창에 소텐 해고 기염뽀짝 천사 이름교사하네 천회 탈벤이다 소울증 소울증도 있지만 마크세트 벤 탈 조심해 병원 가봐 벤 너 벤 근데 병원은 가봐야되는거 아냐 노란 채팅은 뭐야 꺼져 너도 꺼져 너 벤 이거 왜 벤 안됨 아 슈퍼셋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언제 벗으면 너 벤 꿈은 크게 팔로워 백만명 영어로 시구 댓글 읽어볼까 읽지마 꺼져 멘탈 15밖에 안되는데 높은게 좋은건가 낮은게 좋은건가 픽업한 댓글은 기쁘게 할 수 있어 첫방송은 어땠어 와 리트비 123 얼굴이 예뻐서 다행이야 투여감사합니다 초팬 드디어 강림했네 100만명이 넘는 너쿠들에게 둘러싸여야해 한달정도만 해볼까 최고의 서터리머가 될 수 있겠지 이쁘면 빨리 되겠지 뭐 될거야 이딴 인터넷세상 싹 쓸어버리자 데이투 양보거 자뿐하게 최고자리를 뺏어버리자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일과를 지시해줘 부작용 몸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대파스정 부작용 건망 흥분 혼돈 졸음 어지러움 두통 언어잔에 시각장애 구갈 구역 발진 권태감 수요를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헐 어렵다 반대로 망가뜨려 버릴까 잘 부탁한다는데 선택지가 없어도 스탬프로 낙장 해줘 그럼그럼 하루는 낮 저녁 밤이야 세 번 행동할 수 있는데 규칙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아 2회 소비하는 행동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해 느낌표로 방송에 쓸 소재를 찾아봐 방송은 밤에만 가능해 낙땡불가 외출하면 어떻게 될까 소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구나 아니 약먹기에도 소재가 있어 보임 아매와 꽁냥꽁냥 하자 어른의 놀이 그거 하자 어른들의 놀이 알아 죽고 암이 될거야 어른들의 에이펙스 네티트 퓨이트나 파하라다이스 미반잡 완전 판단 미스였어 데이트했어? 퐁 퐁 오스로리 입장을 아니 복장을 입어보았다 방송국 대박을 터뜨리면 우주여행가자 화성가자 대화능력 다음날이 될꺼야 스트레스 많이 오르네 폭포 폭포 잘하 잘 나가하이 아름다운 장비에는 가시가 있지 오 딱 9000에 아 슈퍼츠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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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디멜 임대료 미납권 세모 세모 N 보내비로 집 세내자 앗 두개나 보냈다 스테스 아니 멘탈은 낮은게 좋은거야 높은게 좋은거야 보태는 육은지 아는사람 대구 귀염뽀짝찬승 대구 귀염뽀짝찬승 다전공지 다전공지 클릭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줘 뜨기 모재백특 모재백특 사진앱에 소셜게임 캡쳐밖에 없는 여자 잠까지 잔다 다전공지 주에다 장쏙고 할로워 할로우 개 많이 들어가네 이거 곽감도 떡락. 스트레스랑 멘탈 개박살. 아니. 스트레스 개많이 받네. 멘탈 바스삭. 딕톡? 엘하. 야야야. 현실 이야기는 그만. 와. 226명이다. 3일만에 200명 지금. 개고수. 엠. 어디 열심히 해봐라. 팔로워가 아직 적네. 아. 아. 팔로워가 아직 적네. 스트레스 미쳤네. 그래서 중과로 이기. 몬스터리라인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스트레스 미쳤네. 어떻게 스트레스 푸냐. 엠플릭스. 엠플릭스. 역사방송. 호재 획득. 아이돌. 애니. 빛나는 것이란 무엇인지. 아이돌 여화 애니메이션. 크리파라. 자막. 왕. 깨. 비. 스트레스 관리가 안되는데 결국에 결국에 약물로 가나? 스트레스가 도저히 관리가 안되는 수준인데? 게임 고 이벤트 달려야 해 올라가는거보다.. 아니 떨어지는거보다 올라가는게 더 많아서 겜방 고 아니 뭐해도 스트레스 다 올라가냐 포켓터와 올릴 때 들리는 뽁 소리를 연습하는 중이야 심심이랑 대화하는 느낌인데? 심심이랑 대화하는 느낌인데? 격터가 뭐냐구요? 모르겠어 엘하 겜고 실력 좀 볼까? 원캠함 기대됨 마지막 겜 플래시 게임을 해볼거야 이게 뭐임? 게임 못할듯 실패 데 José assured τον 플래시 빵었소 Napole 납변한 결말 너도? 저건 아니었나 보다 생천 씨유 위시리스트 MIC 호텔은 뜬다 칭찬만 받는 건 2류지 안티가 있다는 건 팬이 있다는 뜻이다 받아들일 것 같냐 그냥 베져버려구 안티와 싸워보았다 칭찬만 받는 건 하 핵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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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 이럴땐 휴방가가 아닐까 스트레스도 오랜데 휴방각인데 이거 익독 싸우냐 거지르는 건가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거기를 주면 안돼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일하러 가야지 형 마이크가 왔어 노래방 갈 때도 가지고 와볼까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잠이 안아 내 답은 잘한다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인간도 안아 너희는 인간도 안아 너희는 인간도 안아 너희는 인간도 안아 존재인가? 육십하지 말랬지? 이모티콘 보내야 되는구나 너쿨한 멋인가? 아니 팔로워 캡 백만 지금 머림도 없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듦 기적이여 기름진 잘 맞춘 물 핼도 클릭해야 읽는구나 런신벨트 고감도 동락 아 안봤다고? 알지 않았나? 알지 않았나? 알지 않았나? 알지 않았나? 너무 무섭고 나이스 스트레스 답이 없네 요난 마누라 닮았네 저 밴 객수도 힘든 일이지 짜자 어서 일어나 영원히 자도됨 불트렁 불트렁 잔방 토텐 뭐해 뭐해 흥천 꿀잠 스트레스 괴로워 까지 됐다 집세를 못내 집세를 못내 집세를 못내 집세를 못내 집세를 못내 집세를 못내 오십세를 못내 오십세 하나 오십세 하나 아니 스트레스 답이 없네 뇌를 녹여버리는 방송 내 파스가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 뇌스가 답 없는 수준인데 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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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십덕이라고? 오지롱다 호텐도 덕후야 어떤 덕후인지는 맞춰봐 아 이미지 원래 깨져있었나? 함께 타락의 길로 떠나자 약은 다 처분해버렸어 앞으로 약은 정량을 지킬거야 멘탈 정상됐다 이게 정상? 뷰레딩거의 고양이 뷰레딩거의 미소녀 결합시오 이런데 하차 하차 오늘은 쉬면 안 돼? 떼자. 대답은 잘한다. 음... 아니 스트레스 정신 나갔네. 90까지 올라간다고.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 하자. 두뱅입니다. 멘탈형. 집에 돌아갈래. 어떤 세계라도 돈만큼은 평등하죠. 게임오버. 오니없어. 안되겠다. 가극적인 방송을 해야겠다. 1만명 찍어야되나? 아니 얼마나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흠... 1만명. 리볼빙. 반도야 미쳤어. 리볼빙. 오니없어. 아 아 아 아 vol 사는게 뿔 할로와 만명 안될 것 같은데 약먹고 약먹고 방송할 수 밖에 없나 저론벤드 러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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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 마명은 무리인데 2 5 2 인덜펜 아니 33,000 그래서 터짐 노숙자 섭설미가 될 뻔 했어 일반 기념방송 산만인데 일반 기념방송 양보고 아니 스트레스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어른의 놀이 다 날려줌 양송 땡땡이 치고 싶대 스트레스 100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긴 봐야겠다 스트레스 관리는 약으로 하는 건가 김장마비 오는 거 아녀 사망 아니 벌써 7,600명이야 오 먹엽 너벤 밴으로 스트레스 풀자 딱 쳐 다 뽑아 앗 이건 아니었나 앗 양송 터진다 지민이 김장마비 엔딩 능천 능천이 모임 오 싶어 아니 십 갑자기 십칠만 야 아 아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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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자 병원 이거는 방송 소재 선택도 안되네 잃지도 않네 안돼 생선 병원 고 광고 1회 나토맛 콜라 1년분 하지마 흰상 음료를 마시러 보았다 병원 없 병원 너 방송하지마 병원가 이미지 텍스트 파일 병원 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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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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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병원 가자. 병원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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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 채팅 속도가 중간이 없네. 개빠르던가 개누리던가네. 무지개 슈퍼챗. 흔천! 실버버튼이 왔어. 곧 레전드가 될 수 있을거야. 파워팰리스로 이사하자. 약은 다 처분했어. 목태양의 결투. 저 때는 엔딩이었어. 세로 나온 듯. 건설. 왔나? 빅웨이브. 승천은 대체 보임. 항풍이 끝나면 하늘로 돌아가는 천사니까. 프리마우 에모 훈이오. 크리마우 에모 슈니에서 트리를 ligu. 트리플S로 뽑혔네 에반드 감추고 싶은 흑역사 흑역사방송 멘탈 단련 회사 때려치고 초10만 보고싶다네 사회인이 많더라 꿈을 이뤄주고싶어 코텐 파이널 워즈 돈보다 소중한 것 바랑 아 스트레스 개쌓이네 사람할 짓이 못하는구만 광고 광고도 팔로워 오르네 광고도 팔로워 오르네 광고도 팔로워 오르네 광고 유입 나토콜라 맛없을듯이 필요없어 왜 손 내구려 이딴건 인간이 먹는게 아냐 옆 의문의 1패 호불호 갈리는 맛이네 광고주님 역이에요 광고주님 역시로 기슨이 딱지고사 큰턴 범부피에게 먹여야지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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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졸라붙었네 근데 가로씨도 방송 전에 저렇게 변신하고 방송하는 건가요? 네 뒷개로 올렸어 증세가 심해지는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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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 땡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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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게임 미소려면 가능 고구마 말레이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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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악마성 군수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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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에 사람 그림자가 경위가 없다고? 그치만 이거밖에 답장을 못하는걸 대금 잔뜩 와서 전부 내야해? 그럼 집단살인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네 사람을 쏜다고? 결국 서질렀나 흔해 빠진거 골랐네 너벤 도대체 해야죠 작년에 원장대회 세금 잡힌다고 음 오진아 이거 왜 눌렀지? 못 없애나 이거? 멘탈 단련 되겠네 사교성이 뭐임? 잡돌 할테니 지켜줘 아 너벤 멘탈 단련 채팅 아니 너희한테도 없는거야 하하 농담이야 농담 스트레스 조전해 영원가실 보좌 발견 그래사연 역시 휴방이지 휴방고 아 랑전설 아 랑전설 공포게임 공포게임 보좌 공포게임 방풍 퇴자 방풍 퇴자 데뷔 1개월까지 10일 남았어 아자아자 가자 가자 병원 병원 잠 병원 잠 멘탈 케어 각이다 앗 멘탈 0 됐어 유리 멘탈 됐어 그리머 그만둡니다 성밥한 인간으로 돌아갈게요 와 해피엔딩 인생을 살아가려면 억당한 부하가 필요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목장의 결투 보컬티 겐슬 뱅키 블라즈바 현상임 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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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 아니 뭐지 제대로 못보고 눌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드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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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쥬오. 오쥬오. 생천. 흑역사는 영원히 봉인해야해. 아악 스트레스 터진다. 오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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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же 오버도즈 오증 쪼는 방풍 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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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mbs 아버지 욕 경비 처리 정의가 없구만 정의가 좀 없을수도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지라. 마작실황. 오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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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키 고성자 마약 소녀입니다 마약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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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mostly 마약 소녀 마약 소녀 인털다든지 1기 아니, 왜 내 신용카드로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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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금 천장 이걸 천장 찍네 I'm emmor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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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수가 장제 슈뱅 엔딩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기 보너스. 반기는 다 감소시키는구나. 반기 보너스. 잘하아. 반기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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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게임 측 더해상도여도 무서움 더해상도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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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백만 팔 모아야 된다 그랬지 아 네 백만을 어떻게 모아요 아니 아니 안돼 아 아 아 아 아 가로시 따라요 아하하 정신력 깎인다 사랑해 으아 기뻐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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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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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어린이는 보면 안되는 방송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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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자는 고민하고 있다. 알리자 100만 어림도 없는데. 알리자 100만 어림도 없는데. 인터넷 오버조지. 인터넷 오버조지. εις 좋 wedHHH 최고 100만 어림도 없는데. 대회는 나가봤자 겁찬 모래도 글피도 카레 이 자식 안 듣잖아 이 자식 안 듣는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계더의 글 작성해뒀습니다. 신청인원 제한의 선착순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 너무 무서워. 그래서 철기톱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엔딩이 이렇게다가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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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미거야 엔딩 개맞네 엔딩 개맞네 멀쩡한 엔딩이 없는 것 같아 엔딩 개맞네 엔딩 개맞네 엔딩 개맞네 응 씹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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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하지 말라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죠. 아니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mm.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겠다는데. 엔딩 수집각이다. 아니. 강제 이벤트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게임이라 다행히 운영. 이게 게임이라 다행이긴 하지. 본 마치. 멘탈 영웅. 멘탈 영웅. 아악. 멘탈 영웅. 엔딩이다. 멘탈 영웅. 게임. 개어렵네. 아씨. 역시 미친 사람을 상대하는 건 힘들어. 멘탈 영웅. 멘탈 영웅. 멘탈 영웅. 멘탈 영웅. 멘탈 영웅. 엔딩이. 멘탈 영웅. 멘탈 영웅. 팔로워가 안 드러나는 예 감정기복 심한 거 보니까 넓을 춤 잘할 것 같네요 와척군나무 방송방아는 엔딩도 있나 아 이거 엔딩 모으기게 힘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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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를 모자. 일단 칼로 붙여 들려야 돼. 오징 쩌는 방송. 아니 잠깐. 오징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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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아 죽을래? 카드팩 까는 영상 스트레스백 아니 스트레스백은 어쩔 수가 없다고 진짜로 어쩔 수가 없다고 스트레스백도 엔딩 있겠지? 스트레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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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누로 스트레스관리 스트레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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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먼트 스트레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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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붙은 폭탄같은 게임이야 호감도 0 됐다 호감도 0 됐다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호감도 0 됐다 오감도 올리자. 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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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거밖에 없나? 이 미친 오감도... 멘탈 붕괴... 광기 너 어디서 가져오지? 100만 팔로워 엔딩도 봐야되고... 100만 팔로워 엔딩도 봐야되고... 이런 미친 게임도 스위치에 나오는구나... 말도 이런 미친 게임을... 멘탈 붕괴... 하면 창업이 엔딩도 봐... 그 중간 팔로워 엔딩도 봐야되고...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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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뺐이 엔딩도 봐야되고... 너 Yugектор야 엔딩도 봐야되고... 보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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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뺐이 엔딩도 봐야되고...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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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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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정 약방송 안 할래. 마지막으로 안 할래. 벽이 바뀌었어. 이걸 스위치로? 역시 닌텐도야. 내가 자기 된比 떠자. 그걸 이후에 이렇게 뒤집어있으면 절대 puzzle 문제야. 으으으응 으흠 능시 나갈 것 같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람이 맛이 왔어 점심 쇼군 갑자기 힘내는데? 혹시 나갈거 같다 행복송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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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스 하였다. 체험기 파고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말 나주의 피가 누구였더라? 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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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지 아니 이비지가 이렇게 많아 게임에? 버미 버미 뭐야? 게임 끄는 거였어? 아이씨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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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제 발견 풀сл링 놀랍 윽 르헥 기분아빠 4만앤만 빌려주세요 엔딩이다 엔딩 이건 분명 엔딩이겠지 가발 벗는 애님인가 맨얼굴 방송 인터넷 인터넷 오아리 뭐 피우는겨 개마요 떤다 뭘 한대할래 시청자 이렇게 많은거 처음 봄 레전드 사람이 저렇게 될수도 있구나 친구해 정지 먹기전에 저장해야지 신권 몰카즈 정지되었습니다 소텐 기억하 개마 빨다 정지 먹음 레전드임 레알 승천해버림 천사님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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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풀 퓨즈 방송 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털 한 대 할래? 좋지 도대체 찾으러 가 물 담배 피우고 왔다는데 민초형으로? 멘탈백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면 안돼 무슨 짓을 할려고 무슨 짓을 할려고 무슨 짓을 할려고 물이 없어진 사람 그러니까 저 사투리머가 과로씨라는거죠 으악 아니야 어헝마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역은 졸라 잘한다 근데 어헝마님 40개월 어헝마님 40개월 어헝마님 50개월 하이 으 か 4 5 訪れた 응 안 야 어른의 놀이 맞아 맞아 위험한거 맞지 그치만 아니? 대엔딩이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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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앤딩이 왜 안 나와 맞아 도전 과제 도전 과제 뭐임 한국어판 버그레요 뭐임? 뭔 이런 버그가 나있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영업판에 선은 별별별별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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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맞아 이 어머니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비쩍 오 쐈다. 으아... 엔딩... 7개... 14개... 아직도 14개 다 남았다고? 제작겜... 인가? 아닌가... 이 소재도 엔딩받고, 이 소재도 엔딩받잖아... 다른 방송... 그니까 방송 소재 하나마다 엔딩이 하나씩 있는 거겠지? 100만 8, 어떻게 찍냐? 스트레스 신경 안 쓰고 방송해야겠는데? 100만 8 하려면? 병원 고... 황키 엔딩 황키 음모론 방송 나폴레옹 누구입니? 흑백 그다노 댓글 다 삭제하는 엔딩도 있을까 재밌긴 한데 슬슬 위험한 듯 왕키드 가자 와 마이크로셋 안녕하세요 버지로 살기 vs 딜게이츠 무캐로 살기 방기 13 내 팔에도 있어 나도 심음 다시 오 으 쓱 왕키 김천 세팅 통제방송 빈복종이 부지개를 찾으러 가자 으헤헤 이 분다 또 으헤헤 음 진짜 천사 엔딩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진리를 알려주지 와 윤회안 윤회안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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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회안 네가 진짜 승천이 온다 승천 아니 고기색 또 트였어 아니 이거 물사진 찍어놓은건데 왜케 기분 나쁘냐 사랑 신실 노래가 겐지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서울 정도다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인승천 가자 끝모론이 아니다 진실이다 끝모론이 아니다 끝모론이 아니다 끝모론이 아니다 제 사람도들도 더욱 뺏기 끝모론이 아니다 끝내고 레전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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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거울이었어. 아 너무 무섭다. 인생은 정말 최고야. 대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번에는 내가 구원할 거야. 난 천차니까. 내가 구할 거야. 비 비 오 비 군대기를 잘했어 게시판 보금 똥마리 다가온다 이럴 줄 알았다 무서운데 귀여운 엄마랑 보고 있어 미친 모습 뭐해 귀여운이 오케이 최고의 방송임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좋아 대사는 필요 없어 더 힐을 구원해 주세요 기분이 좋아졌어 반기야 눈 뜨고 바랐어 반기야 눈 뜨고 바랐어 호텔님 설득력이 있어 그걸 알아사리다니 다노스급 지능 Stella 진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약만 바람아 아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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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잠 엔딩도 있지 않을까? 뭐야? 연탄사로 가자 네일할때 가자 개꿀잠 엔딩 나 저 엔딩 없어? 끝에 땅 엄청난 방송을 하자 아니? 애정과 숫자만이 정신안정제입니다 맨헤라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더위험을 찾기 때문에 방송 하나씩 하나씩 봐서 엔딩 모으는 걸로 앗 일시밴딩 아씨 잠깐만 아씨 야 야야 단영화 설법 받아치기 겁나 힘드네 안티랑 한판 떼기 컨텐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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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세트백이야. 세트백이야. 발광중. 바락천사준 듯. 바락천사준 듯. 발로 솔라 들었으면 돼. 세트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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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오버도즈 외계인을 매수해 지구를 없애버리는 거야. 고감도 서략이든 아 왜 또 왜 또 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뭐가 불만이야 또 으아악 미친 사람이다 승천 불만의 행복을 찾으러 떠날게요. 좀 더 애정을 주세요. 아니 또 또 또 하트 어? 소화유 돌려야 돼? 돌겠네. 으악 으악 아니 저거 이것도 엔딩이 되었나 어른 엔딩 아 으악 으악 아 으악 으악 렉스 엔딩 그 와중에 1집함 개판이네 또 버그야? 아 제발 버그 왜케 많아 아 버그겜 아 아 1집해서 버그 걸렸나 아니 버그정고 쳐 버그 왜케 많아 몇번째야 이게 절대 따라하면 안돼 이런걸 누가 따라해요 오늘 교훈 익십을 하지 말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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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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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스트레스 낮추는거 이거 이것만한게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100이었는데 120 됐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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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까지 하면은 엔딩겠지? 5번이나? 여렸다제 음칠게 뻔함 포칼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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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스트레스 엔딩 봤던가? 아 뭐야 이거 우호우호 으아아아 아니 이걸 방송 소재로 한다고? 러브앤젤 포테니아 리얼 충선언 뭐야 이건 으악 변태다 호텔에 가고 싶다님 모텔이 보임 har아 고마워 러브앤젤 프레스 엔딩도 봐야지 100만 8 엔딩도 있겠지 100만 8은 어렵겠다 게임적으로 어렵겠다 자극적인 방송만 안 쉬고 하면 될 듯 정신과 다녀온 날이었어 지금은 못 가는데 방송 들어가자 최고의 팬과 만나다 신과 방송은 안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안 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억지로 하는 인간이 내 연락처를 물어봐서 무섭더라. 점심 나가서 먹을 게임. 거건 웬딩 없어. 체험기 유혹 왜 없어. 팔로워가 더 있어야 되나? 아니 엔딩이 없을 줄이야. 나 왜 스트레스 엔딩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그 왜 개만냐고. 오오. 적당히 하라고. 야. 됐다. 어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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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칩 스트레스 120 찍어야 엔딩 볼텐데 이건 스트레스 깎이니까 안 되겠다 인터넷으로 스트레스를 썼자 새로운 새다 약하는 애 같아 뭐지? 어떻게 알았지? 스트레스 엔딩이다 개싹튀 이래도 9개나 남아있네 근데 나머지 9개는 개정 새로 파야겠네요 근데 여기가 초반에 관리 잘했으니까 여기로 하자 7일쯤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요개정은 팔로워 관리 좀 하지 않았네 아 뭐 근데 별 상관없을 것 같다 방송 펑크닐랭 약물 멈춰 약물 멈춰 매달 20만원씩 에잇 에잇 트위터 하면서 연속 방송 샀자 108,000 신급 아이돌 에잇 에잇 아 실패 얍 아 실패 트위따 를 하도록 해라 트위따 아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심했다고.. 에즈모.. 에즈모도 엔딩 있을까? 아.. 1킵 했다.. 앗.. 미안.. 와.. 소텐.. 마지태시.. 의 딸을 하도록 해라.. 팔로워를 늘려야 하니.. 5미터 없어오길래 총으로 쏴 죽였거든.. 5미터 없어오길래 총으로 쏴 죽였거든.. 6미터 없어오길래 총으로 쏴 죽였거든.. 1분간 이쁘다.. ョル스톱어졌다.. 1.. 이리쎄니 역시 따악 따악 100만 파일드 가자 도와줘 두려워봐 도와 드렸습니다 뒤로 가다간 날씨 모징어가 되겠어 날씨 모징어 나 토마콜라 협찬 많이 하면 또 엔딩이 있겠지 날씨 모징어 날씨 모징어 날씨 모징어 이 개가 공개보다 두 개 빼 많은 여자 잡았다 보기 이 김 지고 평생 사랑해줘 도와줘 이 김 지고 이 김 지고 이 김 지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된다 이 친구 또 이러네 왜 아무도 날 이해 못하는데 아무도 날 이해 못해 통화 아 아 관계 1 정도는 괜찮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만 기념 방송 아예 방송도 병원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지? 약으로 해야 되나? 약 말고 어떻게 해. 약으로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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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뱀 봐. 약으로 해야 되나? 방송을 쉴 수가 없다. 약으로 해야 되나? 약으로 해야 되나? 약으로 해야 되나? 연속 방송 보너스 미쳤는데? 방송을 쉴 수가 없어. 고저히 쉴 수가 없어. 스트레스 미쳤는데? 약으로 해야 되나? 약으로 해야 되나? 스트레스의 역시. 스트레스 미쳤는데? nel Busch. 낮은가로 해야 되나? 약으로 해야 되나? 청소. Witch. 저렴하게 하러 가게 돼. 아하. 굿, 정omy. 아니? 정신 차려. 병원 보내, 빨리. 아니, 음모론 팔로워 오지네. 근데 광기 쌓이면, 광기 쌓이면 또 떨어지는데, 뇌살녹 방송으로 가자. 로보톰이 수술해 줄게. 병원 가, 병원. 아, 병원 가. 병원 가, 병원 가. 죽어버림. 스트레스. 아, 키워봐라. 도전 게임. 이런. 방송 시간이네. 아니, 스트레스 개 위험하다고. 안되겠다. 세팅 선행하겠다. 베누루와 프리. 복도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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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대상 생각나 봐 대상 도와줘 아 이건 메네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상인도 미쳐버릴 스케줄 아닌가 나폴레옹은 쏘고 승천 승천 그래도 기념 방송할때는 스트레스 안받으니까 다행히 인가 쓰시지 careful 크로옹이 어슷 은역 스태프 에메이밍 승천 Pop 100만 가자 66만 100만 못하겠는데 아니 66만인데 이제 스트리크 보너스 못받을 것 같으면 밥이 없는데 약밖에 없나 그래 답은 마법 연기뿐이야 고치 한 대 말아줘 이런 방송 못하나? 안돼 방송해 방송해야지 떨쟁이 그러나 방송해야지 방송해야지 방송 금지 직전까지 갔다 와 팔로우가 24만 들었어 미친 100만 팔 가자 정말 떨 뿐이야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으아 고치 한 대 말아줘 아키바에 다녀왔다 아키바에 다녀왔다 알고 계신 거 응 역대가 아키바에 다녀왔다 아키바에 다녔 안녕하세요 방송 한번만 더 하면 된다 일떨일방송으로 백만탈가자 일떨일방 강력해 올라가네 강력해 올라가네 잘 암 잡겠다 30도 저어 부풀죽인 10 웃어달라길래 웃어드렸습니다 승천 아 제발 일만 모자라잖아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대박인데 그걸 왜 봐 인마 안티 개만음 멀어워 시모치 와루이 일단 약속먹고 기운을 차려볼까 아니 발상이 달라 방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안돼 그만먹어 선생님 그래도 백만 팔은 달성할 수 있겠죠 걱정 끼쳤어 미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부잡하고 비겁한 놈들 부잡하고 비겁한 놈들 포트는 내가 지킨다 포트는 내가 지킨다 끝 끝 이케의 터벅 이케의 터벅 이케의 터벅 이케의 터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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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모임. 임일 보여주면 안될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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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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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돼. 선사 떴다. 선사 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뭐야 여기서 이렇게 끝나? 뭐가 어케 된 거임 엔딩이 이해가 안되는데 애니 얘기하고 가 인터넷 오버도즈 재밌네 나머지 엔딩은 내일 합시다 임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운 인터넷 엔젤과 약속한 거야 알았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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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